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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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무 했어! 내가 너무 했어! 내가 너무 크다 그 죄를 저질렀어요!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크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하면 돼요! 내가 너무 크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하면 돼요! 2시만 잘못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동전적인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권익으로 줬어 내 소유가 하는 태도를 권익으로 줬어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 엄청난 모험형을 만들었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권익으로 더 bur加한 사람들을 권익으로 줬어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람 사라지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 뭉치면 죽어! 난 모험에 들어있어! 뭉치면 눈에 다 죽어! 다 터져! 불구려 터져! 뭉치지 마! 너희들이 다 나빴면 다 나빼수라! 연압하면 다 나빼수라!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막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당의 힘과 능력이 막강해지는 게 사당들이 너희들을 쓰라고! 아, 그거 아니야! 예수를 도와주하고 난 모험에 들어 따른다면 지옥으로는 길이 열려! 지옥의 농도가 열려라!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 짜정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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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north 염망 north 영압물이 있어요! 내 구석에 몸에 질을 하라! 이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데 막 이른디 오르는데도 이 사람이 발버둥을 지나고 몸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런데 뼈가 막고 아리망도가 내리면서 뼈가 없더라 또 난 서로를 존재 못해 뼈가 없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부터 그런 천국이 아니야 오직 천국가 지옥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나는 그런 천국을 자른 적도 없어 자른 적도 자른 적고 네가 말했던 모든 교리들이 와전되고 와전되서 잘못되버렸어 나도 면줄됐는데 더욱더 더욱더 변질돼버리고 있어 이슬람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변질되고 있어 나도 면줄됐는데 더 변질되고 다른 그룹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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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생명을 그렇게 내던지지마 그렇게 내던지지마 버리지마 생명을 버리지마 그렇게 내던지지마 그렇게 살지마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야 나는 그런 천국을 자른 적도 없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처럼 그게 없었어 아니야 내가 써놓은 그런 교리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교리를 쓴 적도 없어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천국으로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희들이 하하하하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런 열의 속에 그런 천국으로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성격을 봐 진짜 말씀을 봐 하하하하 그리스천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을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천국가 쉬는지 아직 그 비결이 나와있어 너희들의 반항은 겨울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야 나를 모방하고 자는 자들이 나를 모방하고 자는 자고 자고 그렇게 오래를 만드는 것 손 벗고 손 만든 책임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돼버리고 성경이 돼버렸어 아니요 내가 쓴 게 아니네 내가 쓴 게 아니야 내가 쓴 게 아니네 내가 쓴 게 아니라니까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 내 말 좀 믿어줘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이 지옥에 이 지옥뿐에 있데도 엄청나 경벌을 당하고 있다고 사단에게 쓴 바늘만큼 엄청나 경벌과 구멍에 구멍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부리게 너희들의 생명을 사단에게 멈추지 마 사단에게 던지지 나 모든 일에서 충성한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옥하는 일이야 그러지마 사단에게 저희들을 써버려 엄청나게 이슬람을 써버려 거기서 나와 저희들의 생명은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나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를 맡기만 국가를 나가게 하는 게 나는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어. 내가 전쟁을 또 내가 내가 외쳤던 것은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모험의 제 나라를. 그래서 가난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전쟁들을 돌보고 싶었던 거야. 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런 가난한 자의 심정을 내가. 나는 내 나라를 세력을 키우게 해서 전쟁을 이룰 건데. 왜 이렇게 잘못해가고 있어. 이슬람이 잘못해가고 있어. 그런 지도자들의 산들 있단 말이야. 나무와 매튜에 니네들이 진정으로 충성한다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무와 매튜에게 충성한다면. 흩어져. 흩어져. 지도자를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네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나 모험의 제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가고 있어. 나라를 외치고 있어. 나 생명대로 외치고 있다고. 내가 다 지성자물이랬어. 내가 생명대로 외치고 있다고. 어색은 여권을 가고 있어.